1. 배우는 걸 멈출 수는 없다. 왜냐하면 삶은 가르치는 걸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. 2. 배우는 걸 멈출 수는 없다. 왜냐하면 삶은 가르치는 걸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. 냉장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밖에 보이는 것보다 안에 들어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. 3. 냉장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밖에 보이는 것보다 안에 들어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.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다. 그러나 그걸 하는 사람은 적다. 세상에 멍청한 사람은 없다. 멍청한 상대만 있을 뿐이다. 오늘은 내 남은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다. 오늘은 내 남은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다. 오늘은 내 남은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다. 최근에 남은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다. 감사합니다.